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? 오늘은 월요일이요 오늘 월요일이죠? 휴일 저희가 핫도그 스튜디오로 시작한지 3년차가 딱 되는 날이에요 아 진짜요? 오늘 딱? 헉! 아 진짜요? 헉! 대박 근데 제재커플은 지금 커플로서 결말이 맞단 말이죠? 네 아 커플이 되기로 근데 농담 커플은 정말 답답하기도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음 저의 지금까지 영상 중에 네 굉장히 많은 설렘 모먼트들이 있었어요 네 커플이 굉장히 많이 찍혔었는데 네 진짜로 정말로 설렘적이었어요 뭐 없다고 하면 너무 뻥하겠죠? 뭐 있었던 적도 있었죠? 진심으로 얘기하면 진짜 없어요 한순간도 없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언니는 그렇게 포장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 않다고 네 참고로 네 현서님이 인터뷰했었는데 네 기동님한테 실제로 촬영할 때 설렘적이 있었다고 혹시 어쩌라고 네 항상 우리를 해주세요 네 우리를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현서랑 이렇게 엮일만한 건덕지가 없었다고 해야 하나? 둘이 시간을 사실 보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콘텐츠를 준비했는데 네네 이번에는 정말 그 정도의 끝을 보겠다 무결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촬영이나 일이 아니고 현서와의 데이트를 하라는 거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데이트 코스는 네 놀이동산입니다 아 진짜요? 저 놀이공원 진짜 좋아요 지금 가는 건가요? 네 바로 출발할 거예요 갑시다 어때 귀여워 오늘 안 추울 것 같아 출발 추울것 출발 추울것 출발 바로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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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비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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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네가 자, 현석꺼부터 골라. 근데 커플로 맞춰야 돼. 너 따라올래? 어, 너 하고 싶은 거 해. 나 어차피 맞출 게 없어. 나 바지에다가 위에는 저것만 맞추면 돼. 어, 다 일자네? 야, 근데 너 춥겠다. 난 괜히 춥지? 야, 이게 몇 년 만에 교육이야. 별 짓을 다 안 해. 나 진짜 이거 진짜 싫어하는데. 인소녀. 일진 영화. 시다. 일단 그런 거 진짜 오글거려하고 진짜 싫어하는데 그래도 현서를 위해 한 번 맞춰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눈 꾹 감고 한 번 해줘 봤어요. 원래 그렇게 맞춰주는 애가 아니거든요. 다리가 두꺼워서 치마를 누르면 안 되네, 뭐네. 원래 이러는데 그날은 좀 순수히 맞춰줬어요. 야, 데이트하는 느낌 난다. 너 만약에 진짜 카메라 없이 나랑 두려움은 어떨 거 같아? 솔직히. 재밌겠지? 설레니 지금? 설레. 재밌을 거 같아. 근데 만약에 너무 설레서 너가 나한테 고백하면 어떡해? 좀 곤란하다. 진짜로. 그럼 받아줄 거야? 응? 받아줄 거야? 일단 해보고. 안녕하세요. 그래도 설레네. 에버랜드다. 에버랜드 오늘 그거 해야 돼. 머리띠. 응. 아 귀여워. 일단 추우니까. 아 머리 감고 안 돼. 아니 그래. 추워서 그래. 나는 자꾸 웃기고 싶어가지고. 오늘 웃긴 날 아니잖아. 그래 웃긴 날 아니라고. 난 너만 바라봐. 넌 나의 태양. 나한테 하는 말이야? 야, 너는 이거 해. 너무 못생겼어. 아니야, 딱 괜찮아. 야, 중전마마 같아. 예쁜 후궁들 다 독국물로 암살하는 중절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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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날려가지고 불편해서. 아 진짜 하지 말라고. 그래도 기분 내서 이제 거기까지 간 건데. 그래서 좀 비주얼적으로 좀 예뻐 보여야 되잖아요. 근데 자꾸 애가 개그 욕심이 있는데 자꾸 자기 이 말을 하대요? 원래 현서와 저의 방송에서의 컨셉은 서로의 머리를 까는 거거든요. 현서가 아 아니야 하면서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내려줬잖아요. 어? 이건 여자친구나 할 법한 행동인데? 걔는 제 더 웃긴 모습을 평소에 보고 싶어했지 제 멋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는 않았잖아요. 그래서 뭐지?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솔직히. 호랑이 있어. 호랑이 있어. 콜. 대박. 어 애기네. 태어나지 얼마나 안 됐네. 어 진짜 애기가 귀여워. 쟤 공격성 없겠는데? 들어가 볼래? 어 츄러스 냄새. 여기 있어. 이게 에버랜드 냄새가 츄러스 냄새야 그치? 맞아. 츄러스 하나 먹자. 아 좋지. 맥주도 하나 먹을래? 맥주였어. 왜? 혼나 좋아한다. 야 먹자. 일단 한잔 해봐 그냥. 어 그냥 한잔 해. 어 그냥 먹어. 맥주야? 짠. 사실 저 놀이공원에서 이런 거 먹는 거 귀찮아하거든요. 술 먹으면 졸리잖아요 나른해지고.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박현서 기분 좋으라고 해줬어요. 네? 걔가 싫어한다고요? 뭐야 왜 먹은 거야? 추운 거 사라졌지? 응. 월튼. 아 너무 행복해. 어떡해? 너무 행복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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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지금 Praise Laban. 아. 여기 Okay. 아 진짜 잘못했다. 하하. 하하하. 아. 기다려.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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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짝아 왜요? 어 내가 이걸 타보라니 자 바로 출발할 건데 준비되셨나요? 네 하나 둘 셋 하고 출발 아아 네 자 하나 둘 셋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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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봐봐 얘 뭐야 양 옆으로 아 양 옆으로 진짜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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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얘 왜 타요? 자 이름은 은호 여기 올라오는데요? 위에 올라오는데요? 어 일단 하다 주시고 어 사장님 잠시만 기다려 아니 요랑이 친구 와서 오 우와 자 이렇게 우리 모두 잘 만나봤는데 즐거우셨나요? 네 한 번 더 찍어드릴까요?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와우 와 눈썹이 몇 년 만이야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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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왔지마 아씨 왜 파타고니를 보여주는 계획꺼 안 계획꺼 아 계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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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신났어? 어? 재밌어? 어 재밌네 뒤에서 하나야 볼 수도 있으니까 가려줘야지 치마를 나 치마를 나 치마를 따라 너 그걸 아는구나 아 아 아 왜 나 머리 좀 예쁘게 해 줘봐 나 머리 좀 예쁘게 해 줘봐 바닥 속에 넣고 이용해 주시고요 자 시선은 장면 앞 비엑스프레스를 바라봐 주시고요 예쁘게 해 주라니까 자 무서워 출발 난 무서워 야 여기서 내가 먼저 내려가면 내가 더 무거운거지 어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무거운거야 현철아 나 무서워 아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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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러는데 아 다리 위로 들네 4 3 2 4 4 2 밖에서 이렇게 빨리 내려가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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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먼저 왜 내가 먼저 내려온거야 너무 빨리 가요 진짜 미쳤다 몸도 가로지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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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